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써 배부한 기자가 고발됐습니다.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해 지역에 배부한 모 언론사 A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A 기자는 선거일 직전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담긴 신문을 기존 발행부수와 배부 방법과 다르게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